헤라, 전지연과 함께 활동할 브랜드 모델 제니 신규 발탁 사진 제공 헤라? 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헤라가 전지연과 함께 브랜드 홍보 활동에 앞장설 듀얼 모델을 선보인다. 15일 헤라는 모델 전지연에 이어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를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모델 전지연은 2015년부터 헤라 브랜드 뮤즈로 선정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브랜드 영상, 이미지, 화보 등을 통해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헤라의 브랜드 이미지 정립에 기여했다. 사진 제공 헤라? 헤라는 최근 전지연과 제게 약한데 이어 제니를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갖춘 서울리 스타의 다치로운 매력을 전파하며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헤라 디비전의 이지현, 상무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자신감 넘치는 열정이 돋보이는 블랙핑크 제니는 헤라 브랜드와 서울리 스타 이미지에 잘 부합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헤라는 서울리 스타의 당당한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발신해온 브랜드로서 앞으로 전지연과 제니는 한국 여성의 근원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로운 모습과 도전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라의 신규 모델인 제니는 2월부터 헤라 모델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신사이트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헤라 압도적인 컬러 고발색 리퀴드 립스틱 센슈얼 인텐스 출시 헤라가 모든 지형을 나오려는 강렬한 컬러가 한 번에 터치만으로도 발색되는 고발색 리퀴드 립스틱 센슈얼 인텐스를 판매한다. 자신들 홀로 키워온 엄마에게 깜짝 파티 열어주며 감사함 전한지 아엑스 지우기 tvn 둥지 탈출 3에서 송자 송지욱 남매가 이혼 후 혼자서 자신들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한판 붙자며 경쟁사 모두 가기 마케팅 시전한 패기가 브랜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골프용품 마케팅의 통념을 상산조각 내며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새롭게 등극한 브랜드가 있다.